2월 1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흐름이 아주 예쁩니다. 지금 26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2400달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자체 흐름 자체는 모멘텀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정말 단기적으로 2700달러 나아가서 3500달러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면 3500달러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3500달러 뚫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고 돌파 랠리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긍정적인 재료들이 지금 깔려 있잖아요. 대기 중인 호자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일단 슬슬 지금 시동을 거는 게 아닐까 비트코인의 어떤 반등과 5만 달러 돌파와 맞물려서 슬슬 시동을 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2100달러까지 다시 갈려나? 시장 상황을 조금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100% 지금의 반등세, 큰 이변만 없으면 반감기까지만 어느 정도 잘 버텨준다라면 반감기를 거치면서 일단 3월 13일에 지금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적용 일정이 예고가 됐고 5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은 상반기 전반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달려줘야 알트들이 순환매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더리움은 매번 사이클 때마다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몇 달 동안 사람들을 인내심 테스트를 하다가 갑자기 훅하고 급등을 해서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곤 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에는 인내심, 페이션스가 중요해.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간 차트인데 지금 상승상각 패턴이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졌고 지지 잘 확인해주고 있고 무려 2600달러 지지를 확인해주고 있다는 거 3500달러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면 3500달러까지만 잘 올라서 주면 그 다음은 전고 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에 초기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랭클린 템필턴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1800조 원 우리 돈으로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이번에 승인받아서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게 5월 23일이잖아요. 5월 23일에 과연 첫 번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전격적으로 승인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시원하게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망들이 조금 강도 자체가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것 같죠. 지금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은 60%대로 바라보고 있다. 확률이 0%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비트코인 때와는 확실히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세이파트도 그렇고 에릭 발추나스도 그렇고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는 90% 확률 이렇게 전망을 했었던 인물들인데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해서는 확률은 60%대 수준이다. JP모금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놓고 대응을 좀 해야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와 조금 차이점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조금 차이점이 이번에 아크트웨이니언 셰얼스가 이더리움 현물 ETF 수정서를 제출하면서 제3자 스테이킹 제공자를 통해서 신탁 자산 가운데 일부를 스테이킹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SEC가 이걸 어떻게 핸들링을 할 것인가 이게 또 관심사인데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디파이의 대명사, 스테이킹의 어떤 원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투자 자금이 오면 그거에 맞춰서 이더리움 현물을 보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를 지금 스테이킹을 맡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을 통해서 스테이킹 이자까지 얻어내겠다라는 나름의 전략 그러니까 아크트웨이니언 셰얼스 같은 경우에는 짱구를 되게 잘 굴린 거죠. 머리 잘 굴린 건데 SEC가 바라보기에는 이게 사실 투자자 안정성, 투자 자금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에서는 조금 안 좋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조금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어떤 승인 시점을 앞당길지 아니면 지연시킬지 이런 것들을 좀 가로지르는 하나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알트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솔라나죠. 솔라나가 111달러 위로 올라서 주면서 전체 시총 랭킹 4위 USDT 테더를 빼면은 3위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이 이제 솔라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BNB를 제치고 솔라나가 전체 시총 랭킹 4위 487억 달러 수준 많이 사이즈가 커지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의 약진이 상당히 인상 깊은 상황이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렇게 알트들의 어떤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반등을 해줘야지 시장 전체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솔라나의 이런 반등세는 강세장 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지점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스마트폰 챕터2 지금 선주문이 10만대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대당 450달러 그러니까 4,500만 달러 매출을 지금 세운 건데 450달러에 팔아가지고 지금 1000달러 이상으로 중고거래가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인기가 지금 밖에서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솔라나 스마트폰 와 솔라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고 또 최근에 들어서 봉크를 비롯한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엄청난 열풍을 또 그 에어드랍 이슈와 맞물리면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다라는 점에서 네트워크 활성도가 굉장히 뜨거워졌잖아요. 이를 통해서 신규 주소수도 엄청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솔라나의 시세 상징이라는 게 솔라나의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의 발전과 맞물려서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우리의 XRP 깝깝합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깝깝하고 인내하자니 답답하고 뭐 이런 건데 0.53달러까지 좀 올라서 주더니 지금 0.52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이게 20일 지수 이동 평균 부근이에요.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든 좀 단기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지를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빠지면 이제 0.46달러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 단기적으로는 0.67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는 뭐 기술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리플의 비전과 혁신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번에 스탠다드 커스터디라는 커스터디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인수 막바지라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리플 측이 밝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탠다드 커스터디 신탁, 송금 라이선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 빡센 이슈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미 다 기관 대상으로 커스터디를 할 수 있고 결제 서비스 라이선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곳을 이번에 다 그냥 매수를 해버린 거죠. 기업을 사버린 거죠. 특히 이제 전체 주주가 리플 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한 거 보니까 리플의 어떤 계열사로서 확고한 계열사 그러니까 리플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커스터디 부문의 어떤 대표 주자 메타코와 더불어서 대표 주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100% 완전하게 인수합병이 이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번처럼 포트리스의 사례처럼 뭔가 조금 나중에 어그러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막바지 국면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인 것 같고 유럽과 글로벌 타깃으로 봤을 때 커스터디 이슈의 어떤 리플 역할을 백업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존재는 메타코 미국 시장에서는 스탠다드 커스터디 뭐 이렇게 조금 양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물론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기관 대상으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리플이 2024년에 미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뚫어내겠다 뭐 이렇게 조금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연초부터 의미 있는 보폭이 내달려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플 서비스에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결제 활동을 추가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리플이 리플 XRP 레저위에서 덱스가 구축이 되고 기관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리플 내부에서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기관들도 커스터디 수탁기관으로 코인베이스를 지정하는 것처럼 외부 기관에 의존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리플이 리플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전폭적으로. 사실 커스터디라는 게 말이 커스터디라는 단어가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건데 은행의 예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은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내 돈을 지켜주느냐. 그래서 예금을 맡기고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예금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 장사, 이자 장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예금에 해당하는 게 커스터디인 거잖아요. 커스터디 기능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완성도가 좋아야 되는 거는 은행의 역할, 은행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커스터디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록체인 기업들 중에 리플만큼 이렇게 전폭적으로 돈을 때려박아가면서 커스터디 기업을 사들이고 있는 곳이 없잖아요. 메타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현금 몰빵으로 사왔고 지금 스탠다드 커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수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가격 상당할 겁니다. 물론 이것도 현금빵 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지금 커스터디에 굉장히 큰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거 이거는 특히 최근에 실물 자산 토큰화, RWA 이슈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포인트인 건데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의 주식, 채권, 미술품, 부동산, 특히 부동산 이런 고가의 자산들이 토큰화가 되는 거예요. NFT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NFT가 어딘가에 안정적으로 보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커스터디 하는 거잖아요. 커스터디를 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해주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리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커스터디 아이템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NFT란 말이에요. 이거를 홍콩통화청이랑 같이 CBDC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봤을 때는 20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먼 미래라기보다 큰 미래를 봤을 때 커스터디 이슈는 엄청나게 중요한 근본 어떤 시스템 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이렇게 메타코에 이어서 이번에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 싹 다 인수를 하는 이런 스텝은 의미 부여가 클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접근이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 이슈로 인해서 리플의 의지가 확연하게 보여졌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특히 소송 이슈가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미국을 떠나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을 확장하겠다라는 리플의 전략 스탠스가 선명해졌다라는 게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소송 약식재판 수준으로만 잘 마무리가 되면 리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을 우리 앞에 펼쳐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바라보고 있으면 어질어질 진짜 막 아찔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암호화폐들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플이 지금 소송 이슈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송 리스크가 딱 사라지는 순간 소송 리스크, 규제 리스크가 없는 사라진 유일한 규제 명확성을 지닌 암호화폐 리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어떤 프로젝트인데 뭐 어느 정도 알고 달려 드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2018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상황이 다른 거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대부분 리플이 굉장히 펀더멘털, 유틸리티, 이미 시장 입증 끝났다. 굉장한 프로젝트다. 그런데 소송 리스크가 너무 커서 진짜 투자하기는 어려운 프로젝트인데 소송 리스크만 사라지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어떤 나름의 전략적인 판단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랩스라는 기업, 기업의 어떤 혁신 측면에서는 엄청난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네, 뭐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